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훈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훈련을 두 배로 확대했다. 대대적으로 훈련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훈련 관련한 보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짜 유엔 얼마큼 왔다. 이런 보도가 무슨 훈련을 했고 사진도 좀 나오고 있어야 되는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훈련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규모 한미해병대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들어보시죠. 쌍용훈련은 또 취소됐더라고요. 3월에 쌍용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훈련. 이 훈련이 취소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계속 조건 없는 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을 또 하고도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양상을 봤을 때 도대체 미국하고 윤석열은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쩌자는 건지 성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핵전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져 있어요. 북한에 비해서? 그래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핵미사일 같은 것들을 거의 다 21세기에 만든 최첨단 미사일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갖고 지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몇 년 도에 만들었을까요? 60년대. 60.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개량 한 거예요. 60년 정도 되는 거예요? 60년 됐어요. 60년. 그래서 자꾸 쏘는데 안 날아가요 지금. 발사 실패.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안 쏘고 있어요. 안 날아갈까 봐. 오래되면 안에 유지보수해야 되거든요. 고체연력 긁어내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면 새로 만드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전력에서 일단 5세대 정도 뒤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중로에 비해서. SLBM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트라이던트인데요. 80년대에 만든 거예요. 북중로는 다 언제 만들었어? 21세기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만들었어요. 극초음속미사일도 3국은 실전 배치했는데 미국은. 아직. 개발도 못했잖아요. 개발도 못했죠. 얼마 전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를 아직 실전 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를 발사해서 패트리엇망을 타격해서 작살을 냈어요. 그런데 패트리엇이 원래 그런 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프라이언에서 자꾸 막고 있어요. 계속 깨지고. 미사일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핵전력 격차가 크다.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뒤졌다. 북중로에 비해서. 핵전력이.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무 벌어져서. 기술 격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판 쓸 때 컴퓨터 쓰고 있으면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격차가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래전을 하려고 해도 병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군대 모집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정신질환이 좀 있어도 괜찮고 몸이 뚱뚱해도 괜찮고 마약정과도 괜찮고 등등 이렇게 뭐랄까요. 문턱을 엄청 낮춘 거죠.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대요 하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해요. 미국 애들도 그래요. 저 애들이 총이나 들고 다니겠냐 저거. 군인대 모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군대 모병 돼도 그런 사람들 자꾸 받아보니까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병력도 지금 별로 없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병력들이 상당히 약하다. 나토 다 끌어모아도 몇 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파병할 군대가 있긴 있는 거냐.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포탄이 없잖아요. 포탄이 없어서. 우크라인에도 못 보내거든요. 재고가 바닥이 나서 우크라인에도 못 보내거든요. 이스라엘 주누라고 또 그나마 없는 것이 털어줬고. 그러니까 한국전에서도 포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 거다. 지금 있는 거로는. 폭격전을 하면. 한국군도 그만큼 포탄이 없대요. 우크라인에 퍼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비축분은 다 줬나 봐요.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포탄도 다 팔아넘기는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건은 상황은 아니다. 객관적 조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 갖고 와 봤자. 오늘 미사일 전력이 있는 나라한테는 떠다니는 표적일 뿐이거든요. 거대한. 예멘 같은 데에 항공모함을 하나 투입했지만 예멘을 어떻게 손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 구축함이 예멘의 상당히 구닥다리 미사일에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자기네가 할 생각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로 시키려고 그럴까요? 윤석열. 일본하고 윤석열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거기 끼어들까요? 일본이 얼마나 약한 놈들인데요. 기시다 지금 자꾸 회담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애들은 안 끼어듭니다. 절대. 왜냐하면 전쟁이 나는 순간 일본 기지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다 핵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핵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그건 진짜 피해되거든요.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감잡고 지금 북쪽과 계속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면 누구만 나서겠어요? 전쟁에서 돌격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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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전방을 향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북에서도 제일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어떻게 대화를 해결하든가 하지. 왜 저렇게 군대 끌어모아서 또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센 척하느냐. 이게 마지막 허세.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품을 치는. 야. 우리 아직 건재해. 나 종이후랑이 아니야. 대한민국 치지 마. 이런 허세. 그렇지만 또 예민한 쌍용훈련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쌍용훈련 안 한 거죠. 허세야. 알려주는 거야. 쌍용훈련 뺐잖아. 쌍용훈련 뺐잖아. 뭐 이런 거죠. 지금 허세가 북한한테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국민이나 보수지정한테 하는 건지도 지금 헷갈렸어요. 국민이나 텔러분 방송에서 때려야죠. 북에도 하는 거예요. 북에도 하는 건데 문제는 북이 그러면 허세니까 봐줄게가 되냐 이거예요. 허세였어. 그럼 우리도 너그럽게 양해해 줄게.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북에서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한민화 품을 하는 거 이해한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안다. 이런 것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트럼프랑 대화할 때죠. 트럼프랑 그런 건가. 대화하면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거든요. 용인하고 참아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압박을 하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혹시 터지는 거 아니야. 또는 북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대화 얘기거든요. 조건 없는 대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미국과 일본이 북쪽에게 자꾸 대화를 애걸한다고 그럴까.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죠. 그러네요. 그러자 신원식 불안내셨는지. 너무 불안해 보이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핵공격을 당할까 봐. 북의 핵미사일을 맞을까 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협박하더라고요. 미국을 협박하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또 계속해서 무서웠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다급했나 봐. 미국을 협박하는 거 보고. 야 신원식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불안한 거죠. 진짜.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버릴까 봐. 우리를 버릴까 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를 내리면 내리지.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없구나. 도와주겠어요. 한국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불안을 젠킨스라고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토론회에서 한국인의 상당수의 국민이 미국의 공약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신원식이거든요. 신원식이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 들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모두를 설득하고 미국의 공약에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항상 어렵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공약 지킬 수 있을지. 이걸 너무 솔직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비 연락훈련도 하고 있지. 잠수함도 태워줬지. 잠망경도 보게 해줬지. 뭘 더해줘.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요.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이제. 거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의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도 발언들이 막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발언들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참 보이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남의 나라 지켜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맞아. 미국을 믿느니 개를 믿는 게 나아요. 절대 믿음 안 돼요 미국은. 보세요. 베트남 끝까지 지켜줬나요? 아니죠. 도망갔잖아요. 아프간에서는 튀었잖아요. 그 아프간의 그 당시에 그 게릴라 쪽 탈레반 쪽에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까지 셔츠해라. 미국이 미적미적거린 거예요. 그러자 탈레반이 최후 통첩을 하면서 날짜를 딱 가서 그때까지 어디를 접수하겠다. 카불공항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비 다 두고 튀긴 거예요. 맞아요. 다급해서. 하루아침에 튀었죠. 우크라이나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녀석열은 지켜줄까요? 안 지켜주죠. 안 지켜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만 자꾸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남의 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남의 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라 미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개입하는 거고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없으면 철수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윤석열만 잘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속으로는 좀 불안해할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튀는 거 보고서는 쇼코버가 가지고 충격받아 가지고 박정희가 의심병 환자거든요. 의심 진짜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의심병 환자니까 얼마나 의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중요한 얘기도 안 했대요. 미국이 다 도청한다고. 생무장하려고 그러고 독자 자주 국방 추진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제거했다는 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나중에 정신 차린 거예요. 보니까 진짜 못 믿을 놈들이다. 쟤네들은. 윤석열이 정신 차린 가능성은 없네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매달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사고 치든가. 자기가 그냥 사고를 쳐버리고. 저번에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이스라엘의 레타니아우가 계속 확전하고 있다고. 미국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 상황이 지금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